게임을 바뀌고 점프 sinking 게임을 너무 아름다운 뭐야 옆에서 나와 피해서 띄운다는 것은 상대방이 매민다는 선택을 해야겠다고 이게 의미없어 이 사람은 녹색셀을 많이 아는데 지 bail 땡 endpoint 땡 땡 땡 땡 Konstant 땡 넌 KL 잘한다 사람이면요 게임 많이? 갑자기 시작 다음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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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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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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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이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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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非常的써... ㄱ... 에잉 그냥 전체에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깬가봐서 땡 에다가 그 매니저님이 오십 개 주시고 와 일픔엠 쟤 퀴치이네 이한테 마이너스 1에서 퀴카을 내놓는게 왼오퍼 2 하고 왼오퍼 2 하고 왼오퍼 내려와서 되게 원오퍼랬어 아 나 데뷔 하gebra 와 와 wagen K.O. 뭔 노래에요? 진짜 그런 노래가 있어요? 기미나 작사가 아니에요? 아, 사비지가 그 노래에요. 그 노래 나온지 오래되지 않았나? 근데 요새 걸그룹 중에서 저기가 제일 잘나가요? 팔로워는 블랙핑크던데 흘렸나 가만있어 안 맞을게 어? 왜 맞는거야? 왜 만든거야? 왜 만든거야? 어? 어? 다음 패스파이지만 포예라폰님은 이제 아이디부터 이미 이 걸그룹을 풍발한.. 뭐 그런느낌인데 아유 잠시만 왜 안볼까 아유 잠시만 왜 안볼까 어 나 이거 안써주면 뭐 무릎치기 봐봐 아 왜 왜 가도 되냐 저거 존나 기네 그 친구한테 바로 눌러버려 아 나오고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아 마니스에서 죽을 줄이라고 부르시나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준다고? 이게 아니라 눌러도 되는데 리드는 안돼요 리드는 누르면 안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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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감님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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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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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으 앩 연결이 안되네 근데 간건강 조심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? 누가 멀쩡해요 누가 멀쩡해 누가 멀쩡해 와 갑자기 개빡치네 전화연결합니다 진짜로 누가 멀쩡해 누가 멀쩡해 누가요? 멀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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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맞아 오오오 아싸 와 10피도 쐈는데 10피도 쐈는데 창이 나간다 覺醒 아 그렇군요 아니요, 안돼요. 그냥 해봤어요 와, 와 지랄, 안한대요 운력장에 크레임드렸어 지랄, 거의 있어요 이걸 해서 이렇게 깔아두는게 궁참각 쓰면서 맞아요 저걸쓰죠? 저걸쓰면은 이제 막강 터친거 이렇게 하면 되죠 아이고 와 orn 거 오 오 오 오 오 꽃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다 스페어 보이네 성격이 충분히 좋지 여기서 개좋아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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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깜짝이야 깜짝이야 15cm, 30cm 50cm 아이고야, 내 두칼이야 아이씨 점프 왜 나갔어 틀렸는데 아아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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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리아 비엠티 맛있어요 이탈리아 비엠티 뭐 들어 있어요 샌드위치야? 막 햄? 햄 들어있어요? 좀 그 뭐지? 제가 먹어본거 스테이크 앤 치즈 갖고 콜드 버클 스테이크 앤 치즈 그 정도 먹어본거 같은데 스테이코 배이컨 스테이크 앤 치즈 제가 매호 거 얘기하니까 정신 팔려서 카운트 주면 안 돼요 정신이고요? 이들 돼짐? 왜 자꾸 먹을 거야 이겨낼 던져 왜 안풀려? 와 처음 때렸다 아유 아파 아 병신아 딜캐를 왜 저걸로 하냐